Q. 나틀리프 선수의 표정 나틀리프 선수의 표정은 약간 할리우드의 배우 웨슬리 스냅스 닮은 것 같아요 오 닮았는데요 정말 나틀리프 선수가 아 진짜 닮았어요 웨슬리 스냅스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 뱀파이어 영화였나요?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진짜 닮았네요 전반전 지금 1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벌써 45득점 이상을 했고요 다시 한번 또다시 서우섬성의 공격입니다 이번엔 높게 라틀리프 엘림정 임동석과 라틀리프 협작포 지금도 임동석 선수가 크레이크 선수도 봐주고 그 뒤에 달려오는 라틀리프 선수까지 굉장히 잘 봐줬기 때문에 또 멋진 하이라이트 필름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장면이 선수로 뛰면서 1년에 얼마만큼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틀리프 선수도 굉장히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완벽한 엘리옵이었습니다 올 시즌 아마 나온 장면 중에 가장 멋진 장면이 아니었고 싶거든요 삼성, 크레이크 선수, 라틀리프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멋진 장면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lessed 감사합니다.